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 바울이 맨 처음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뭔가 잘못된 틀린 복음들이 그 지역에 점점점 이렇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거는 믿는 거고 한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점점 복음이 심해져가고 오히려 세상과 잘못된 사상과 지식에 현역되어서 복음이 결국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한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소론에 붙잡혀서 많은 응답과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만 캠프 갔을 때 현장으로 가다가 택시를 탔는데 한 택시기사랑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보니까 이 가문 전체가 중국에서 내려온 가문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큰형님도 목사고 그 큰형님의 아들 조카도 다 목사해요 대단한 가문이죠 왜냐하면 대만은 기독교율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문이면 참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4%밖에 되지 않는 완전히 우상과 흑암과 기심문화에 잡혀있는 그 나라에서 3대째 기독교 가문 그것도 목사 가문이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국과 지역도 믿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문이 몇 대째 믿는 가문이고 또 우리 집에는 누가 목사고 누가 성교사고 물론 엄청난 축복의 배경이고 참 너무 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느냐 지금 내가 은약 속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즉 본질과 근본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단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속이고 유혹합니다 겉으로는 복음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뭐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마치 이게 복음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영적인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면 결국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강단 말씀으로 깨어있고 오직 24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자꾸만 예체질, 예습관 그리고 율법과 잘못된 기준에 잡히게 되니까 오늘 바오리 갈라디아 5장 1절에 종의 명예를 다시는 매지 말라 즉 과거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언약과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옛 상태, 옛 체질로 금방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잘못된 것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그래서 참 영적 진리 안에서 날마다 참 자유와 참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후에 장색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늘, 땅, 바다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즉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는 매이지 않는 완전한 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혹은 뭔가 보이는 것에 묶여 있고 잡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사도 함부로 못 갑니다 이사를 잘못 갔다가 털을 잘못 잡아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심지어 날짜도 잘못 잡는 바람에 계속해서 그 지방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제한과 저주와 우한, 질고가 계속해서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아예 점쟁기가 당신 사주 팔자에 애군이 껴있으니까 이름을 바꿔라 이름 심지어 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상황이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사를 가도 털을 바꾸어도 심지어 이름을 바꾸어도 이 운명 사주 팔자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인한 12가지 인생 문제는 일평생 함정과 울무가 되어서 불신여는 평생 여기에 갇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과 행위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돈이 있으면 자유롭습니까 권력과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과 참된 영적 해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친히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지불을 다 하셨습니다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에 매여 있고 우리는 여전히 뭔가에 묶여 있다 그 말은 십자가가 완전치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대신 감당해야 될 것은 지불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묶여 있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염려의 가라지를 날마다,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늘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세상의 문제에서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직외 캠프를 하는데 어떤 저희 지역의 집사님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애기 엄마 친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엄마가 아이가 지금 7살인데 이 아이가 자기 또래 나이대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이 굉장히 더딘 거죠 말도 늦게 하고 여러 가지 행동, 발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린 거죠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 눌려가지고 결국 불안장세가 찾아온 거죠 불안증세 그 불안정세가 결국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져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불안이 올 때마다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이 불안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심각한 공황장애이 잡혀있는 거죠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결국 약을 먹어야지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는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단순히 아이로 인한 스트레스일까요? 단순히 아이 때문에 오는 단순한 불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잡혀있는 거예요 매여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제안받지 않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전능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묶인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래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스 5장 13절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복음은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를 해서 복음이니까 무조건 해방이니까 우리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분별한 행동을 거의 방종과 같은 그런 행동을 일삼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수준으로는 제사 지낸 고기를 먹어도 전혀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혹시 실족하거나 시험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전도와 성교와 우리 후대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면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자유고 해방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태라 바울은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감옥에 투옥되거나 재판받는 것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감옥에 가두거나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편의를 따진다면 빨리 로마 시민권을 제출해야죠 바울은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바울은 가치관이 달랐던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게 바로 기준이었던 거죠 이번 주에 캠프하면서 지역의 한 집사님이 이런 포럼을 하셨어요 이 집사님은 예전부터 제가 쭉 봤는데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주간에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그 강단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강단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체질이 돼 있는 집사님 2주 전에 보니까 우리 살리는 인생 이라는 말씀 주셨죠 그 말씀 받으면서 마지막 결론에 목사님께서 미국 뉴욕에 있는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 그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모든 주일사역 다 마치고 쉬고 있는데 어떤 한 거지 냄새 나는 거지가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돈 10불 주면서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지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온 거라고 그 거지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거죠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마음에 아 이번 한 주간에 그 어떤 거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걸 딱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아기를 안고 이제 가고 있는데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 아기가 이제 이쁘니까 아기 참 이쁘다 뭐 몇 살이냐 이렇게 말을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아저씨가 그 같이 가던 그 집사님 옆에 있는 친구가 봐도 너무 이상한 아저씨 우리가 막 선뜻 다가가기 좀 경계심이 생길 만큼 뭔가 탁 겉으로 봐도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아저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집사님 옆에 있는 친구분은 막 너무 속으로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저 아저씨가 해코질하거나 뭐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든 근데 이 집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요 그 아저씨한테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 진지하게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의 그냥 뭐 그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말씀이 실제 그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이분이 진짜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게 아니라 종로를 탄다는 게 뭔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뭔가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우린 자꾸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린 자꾸 뭔가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남의 나라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결국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면 분명히 그 현장은 변화되게 돼 있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종로롯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사단과 지역건세에서 모든 운명사주 팔자에서 해방받도록 참 자유를 얻도록 돕는 것이 바로 최고의 종로롯입니다 살리는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쾌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쾌하는